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월 임시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게 세계 첫 사례라면서요? 네,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의 칭찬을 받은 일이었는데요. 그제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강제 인앱 결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인앱 결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앱을 다운받을 때 주로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또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앱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앱마켓이라고 부르고요. 또 앱마켓 사업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에게 일부 고정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앱마켓 사업자들이 이걸 넘어서서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여기 안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했는데요. 이걸 인앱 결제라고 합니다.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돈이 오가야 고객들을 보호하고 또 개인 정보 노출 같은 걸 피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요. 사실 그것보다는 유료 결제를 파악하고 또 거기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이유가 더 컸겠죠. 김 기자 그런데 이 법에 보면 구글이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만 이런 인앱 결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애플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미 이 앱 결제 요금을 조금 더 내고 있었습니다. 웨이브나 유튜브 같은 구독 결제를 할 때 매달 내는 수수료가 앱 스토어가 플레이 스토어보다 한 30%, 40% 더 비쌉니다. 이미 애플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또 30%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훨씬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와 수수료 부과를 강제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9월에 이걸 모든 앱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때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방통위와 공정위가 차례로 조사에 착수했고 또 구글이 한 발 물러나서 이때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중소개발사는 수수료를 한 15%만 받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이번에 아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빠르면 이번 달에 이 관련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특히 외국에서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외신들도 되게 비중 있게 보도하고 관련 업체들도 되게 이렇게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이 법안이 발의된 나라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통과가 된 건 우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각국에서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콘텐츠 개발 기업들도 크게 환영을 했는데요. 틴더로 유명한 매치그룹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자취라는 성명을 냈고요. 구글과 반독점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의 대표는 케네디 대통령의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라는 연설에 빗대서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트윗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샤 블랙범 미국 상원의원은 한국 기사 링크를 걸어놓고요.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의 앱스토어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따라야 할 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기자 설명 좀 듣다 보니까 진짜 이 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앞으로 미치게 될지 정말 좀 기대가 되고 좀 알게 되는 그런,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 법 시행이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향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국회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구글이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하면서도 운영체제와 또 앱마켓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된다면서 수익화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이 방식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건 게임 업체들이죠. 기존의 구글과 애플에 모두 30%의 수수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금지가 된 거니까요. 이 게임 업계의 입장을 한번 물어봤더니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 좀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막 개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법이 시행된 뒤에 이 앱마켓 업체들이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를지 법망을 피해갈지는 좀 지켰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말ran. 아린아 아린아